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기자는 배우 장기용이 직접 부른 mbctv 수목극 1위와 아나조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위 스페셜곡 낙원의 나무가 24일 오후 6시 발매된다. 이 노래는 극중 낙원 증기주분을 곁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나무 장기용 위 애절한 마음을 담았다. 장기용의 가정한 중저음과 서정적인 가사 스트링 선율이 한데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. 한편 장기용은 1위와 아나조 촬영을 마치고 영화 나쁜 녀석들 애합뉴어 첫 스크린 사냥에 나선다. lisa.yna.co.kr 2018년 7월 24일 15시 59분 송보 롯데이터